왜? 아이고, 잠아 또. 아, 졸리네. 아이고, 또 잠아. 잠깐, 그러면? 아휴. 잘듯 잘듯 안 자는. 응, 그게 제일 힘든데 재우는 게. 전 놀아주는 게 힘든 건 줄 알았는데. 응, 재우는 게. 재우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. 아이고, 잠도 순하게 잘 자네. 저를 한 몇 시간 잖아요? 한 3시간 잖아? 아니요, 한 1시간 반. 아이고, 좀 뭐. 왜 같이 눈 붙일 새가 없어요. 그렇죠. 그런데 지금 농구를 하고 있으면. 아, 다 좀 나왔을 수도 있어서 오늘 좀. 아침부터 일어나서 또 다. 했잖아요. 타이밍이 좀 안 좋기는 한데. 저녁에 이제 하면 되잖아, 갔다 와서. 저녁에 이제. 우리 경주 씨가 또 잘하면 되지 뭐. 들어와서 아내를 퇴근시켜주면 되는데. 지켜봐야죠, 이제 우리가. 아, 이제 또 정환이. 정환이한테 가는구나. 아, 끝나질 않네. 지반일이. 너 안 나가? 정환이 요즘 운동량이 너무 없어. 응. 아빠 따라서 농구 나갔다 오라고 할 것 같아. 아니, 씨씨기 있는 걸 알아, 니 같이 주나? 둘 밖에 없잖아. 내 말 따위는 듣지 않아. 우와. 아이고야. 애들 있잖아요. 친구랑 대화할 때랑 톤이 바뀌어. 맞아요. 표정도 훨씬 밝고. 친구가 또 좋을 때예요. 너하고라도 얘기하고 싶은데 넌 컸다고 나랑 얘기도 안 해 주고. 어, 딱 걸렸어? 대화가 안 돼. 대화가 안 돼. 대화가 안 돼. 쓸고 닦고 하루 종일. 이러면 진먼지기랑 니가 먼지 다 마시는 거란 말이야. 애 자면 그때 집안일 해야 돼. 그때 이제 청소해야 되는데. 고된 거지, 고된 거. 아, 이제 또 한 끼 뜨는군요. 반찬 거기다 남겼네. 아침에는 이유식에서 남은 재료로 밥을 하고. 네. 아, 착취 뭐냐? 아이고. 저렇게 밝은데. 아이가. 자식과도 동상인봉이네. 그런데 뭐 우리도 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. 그런데 저희 조카 보니까 조식이만 딱 사면 다시 돌아오죠. 맞아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저때라도 구독을 씹어, 이제 씹어. 네. 아이고.